에브러먼 스틱 투하 승냥 세이나와 우아입니다 네 여러분 축제 잘 즐기고 계신가요? 네 네 저희 우아가 이렇게 대학교 행사는 처음인데 너무너무 호응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도 많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저희도 기쁘고 저희가 애정하는 곡들 많이 많이 준비해왔으니까 잘 모르더라도 같이 그냥 이 분위기에 맞춰서 뛰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아이돈미쉬라는 곡인데 굉장히 하이틴스러우니까 같이 방방 뛰어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놀자 놀자 화이팅 다시 한번 즐겨볼까요? 한성 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한다 혹시 여기 제 친구들도 계신가요? 저희 동갑인 사람들? 저희 동갑인 사람들? 저희 동갑인 사람들? 다들 저희 또래여가지고 너무 반가워요 혹시 그러면 최선사이도 있나요? 아니요 아니요 동갑인 사람들 다 같이 즐겨주세요 yeah 우리 아무도 있네